여성분들은 급하게 드시고, 밥을 먹인 다음에 할아버지는 열심히 애를 보고 계시군요. 보영이 걱정이네. 날씨가... 시청은 괜찮다.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... 시청에... 보영이, 보영이... 비가 많이 와서...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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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랩이 썰기 랩이 썰기 버섯 짱조림 먹어봐라 나중에 제인이 썰기 제인이 포고 알러지 있어요 응 그래 그거 돼서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봤어요 왜? 왜? 뭐야? 뭐야? 무슨 째 뭐야? 응? 도영이 우리 영상 다 보고 있는데 나중에 연락 오겠네 뭐 내지 말라 자꾸 개인정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상 보고 싶어 아 진짜? 동생 친구들이 보고 있구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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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리 제자들이 보고 있고 응 근데 요것들이 좋아요를 안 눌러 댓글창 열어달래 열어달래? 그럼 개판대상 안 돼 그럼 댓글창 안 여느기서 와 아비영상 응 여기 있어 맛있어 응